KILL 정말 낼게있다고 하더라도 3,4는 제발 3,4만은 제발 이걸 내고 이걸 바꿔준다 음음 음음음 얘가 바꾸.. 바꾸겠죠? 알아서 왜냐면 이거에다 하면은 요거에다 쏴와야 되고 요거에다 쏘면은 하수인을 넘기기 때문에 요거에서 난 또 하면서 힐을 하면 되니까 얘는 요거에다 박을 수 밖에 없어요 그쵸? 인정하시죠?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여기다가 딱 치면서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근데 성직자가 발라서 때리면 어떡하죠? 그럴 일은 없죠 어? 이거 평 쏘면 되는데? 바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맞추고요 영기영초 쓰읍 아하핳 영치로 간다 쓰읍 호잇 맹덕 어 덕성 좋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해서 이걸로 뚫었을 때 어떤 요걸로 해줄 수 있는 것 같다 아 포텐셜 이게 높다는거죠 아 시간이 앱 퐁 야 내거 못 막을걸? 야도 이거 못 먹을꺼다 금 sehr 이씨 못막아 Ming צ St 호두? 얘가 말피지 화염극까지 써주면서 어... 신성매님 와이프가 서가집을 너무 안 갔는데 그럴땐 못해 하나요 친구도 안맞나고 서가집을 하는거에요 아 왜 자꾸 안맞춰 명칠처 어... 같이 재미있게 널면 되겠죠 외모까지 내면은 거기 때문에 킬을 해줍니다 외모까지 해주면은 너무 그러니까 아 냅니다 냅니다 아 뽑았네 비밀 야 딜 봐라 미쳤따리 가져가기 얼굴 없는 개수 또 또 또 난리죠 명치에다가 자 또 아 미쳤다 아 근데 이거 내면은 그건데 아 몰라 얘가 알아서 해주겠지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비밀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갑니다